현대과학의 키워드는 불확실성, 확률적 존재, 변화의 자각이다. 이는 현대과학의 핵심법칙인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진화이론의 바탕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각으로 과학을 받아들여 세상에 대한 나름의 태도를 취하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21세기 세계 시민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과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과학 소양과는 달리 과학적 소양은 과학적 태도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조한다. 과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은 이런 현대과학적 인식론을 채화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천문학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학적 사실을 밝혀내고 다시 그것을 전복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확실성과 확률적 세계관,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는 진화적 태도를 공유했으면 한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채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해군이 촬영한 피라믹 모양의 UFO. 이게 조작이 아니다. 하는 뉴스가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과연 오랜 시간 동안 수수께끼로만 남아있던 외계인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최근에는 사실 이런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시큰둥해야 합니다. 과학자라든지 관심 있는 소위 덕후들만 이 뉴스에 귀를 기울일 뿐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어렸던 때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가장 많이 읽었고 가장 흥미진진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SF,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게으른 책 읽기, 영화와 공상과학 소설에서 만났던 우주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바로 지구인들은 어떻게 공부해야만 할까? 지구인의 우주공부 천문학자 이병현 작가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했죠? 이병현 작가님.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구인의 우주공부의 작가 이병현입니다. 자, 천문학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로 꺼내셨습니다. 물론 천문학자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우주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잖아요. 왜 꼭 우주여야만 할까? 또 이 책에서 다루는 우주란 어떤 것인가?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천문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익숙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그런 걸 말을 해야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하기도 좋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주가 그런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라든가 태도를 기르는 데도 굉장히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생물학으로 내려오면 이게 인간의 문제와도 바로 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해 대립관계 같은 것들이 생겨서 생각을 조금 객관적으로 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인간의 진화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데 이제 천체들은 그냥 무심하잖아요. 그냥 지속해를 게 있잖아요. 그러네요. 일단 실제로 지난 심리학 같은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또 여러 번 가변성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책으로 써놨을 때 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좀 유효하지 않은 책이 될 수 있는 확률도 큰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를 저는 과학적으로 다루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논쟁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와 좀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근원적인 우주에 있는 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걸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회의 약간 교양으로서의 훈련을 하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화 심리학의 문제라든가 지금 정치 문제에 대입을 시켜서 할 때 이제 그런 토론의 근력 마음의 근력이 좀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든지 자기 친구 문제나 자기 문제는 해결을 못해도 남의 문제 이렇게 보면 다 보이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주라는 대상이 좀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방법론을 습득할 때 가장 이제 좋은 것은 어떤 변화성이 좀 더 많다거나 어떤 논쟁이 복잡한 문제들보다는 우리 외부의 무심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세계를 좀 샘플 삼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이제 방법론을 배워나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질력의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 된다. 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천문학자라면 외계인 한 번쯤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갖고 있죠. 학회 같은 데 가면 저기 과학자들끼리 몰래 한 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신나겠어요. 본격적인 질문 전에 좀 묻고 싶습니다. 외계인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파천문학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외계인을 찾는 과학자를 세티과학자로 하는데 저는 이제 전파천문학이라고 해서 세티과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제 생각에 99.9% 외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99%는 외계에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다른 과학자분에게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99.99%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우주의 사이즈와 지구가 만들어지는 우연성을 계산을 해보면 지구 같은 별이 여기저기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어떤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을 때 생명이 또 발생할 확률이 수학적 계산으로 만들어진다. 단지 우리가 그들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게 모든 것이 수학적인 문제, 과학자가 어떤 사고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나 왜 99.99%냐면 못 받기 때문이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파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도대체 전파 망원경이라는 게 뭘까? 많은 과학자분들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다가 비로소 지구인의 우주공부 이명현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상태에도 전파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일정하고 규칙적인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 그러니 우주에 대한 관측을 하다가 그 전파들을 찾아내는 게 전파 망원경인데 여기에 불규칙적이며 일상적이지 않은 전파들이 섞여 있다면 이거는 생명체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전파들이다. 우리가 굳이 외계에다 전파를 쏘지 않아도 외계인들이 만약 관측 가능한 기술이 있다면 이거 봐라. 이건 자연상태에서 나오는 전파가 아닌데 여기는 생명체가 있겠구나. 적어도 전파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생명체는 있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전파 망원경이 바로 그러한 전파들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해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이며 또한 실제로 전파를 찾아서 어떤 성과를 이뤄냈던 적이 있나요? 그 전파 망원경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를 보면 핸드폰, 라디오, 테레비전 이런 인공적인 전파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자연과 부분들은 그것만 해도 지구에는 없었다며요. 그렇죠. 200년 전에는 핸드폰도 없고 테레비전, 라디오가 없으니까. 전쟁이 이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어떤 별이나 행성을 보고 그러면 이제 그 별에서 나온 자연 전파 신호를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티과학자들에게는 자연 전파 신호가 잡음인 거죠. 그러네요. 전파 천문학자들에게는 그게 신호지만 그걸 다 빼고 났는데도 뭔가가 남아요. 그럼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후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천체로부터 나오는 전파 신호를 잡음인으로 생각하고 빼고 그런데 또 지구상에서 전파 망원경을 가동하다 보니까 테레비전, 라디오, 핸드폰, 공군 레이더 이런 별의별 잡음이 들어와요. 걔도 다 제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보여요. 그러면 걔는 의심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외계인이 보냈을지 안 보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구 바깥에서 오는 인공적인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데 그런 후보들이 한 5천 개쯤 있어요. 지금과에 관측한 것 중에 5천 개요? 한 5천 몇백 개가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확정되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숫자를 얘기할 때는 95% 신뢰수준이 된 숫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95% 신뢰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1번 찍으신뢰하고 2번 찍으신뢰하고 3번 찍으신뢰하고 이 똑같은 질문을 천명, 만병한테 반복적으로 해서 얻어서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데이터 값이 많을수록 5천이 줄어들 테니까. 마찬가지로 신호가 포착이 됐어요. 의심되는 게. 그럼 얘를 천번, 만번 반복 관측을 해 가지고 이게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관측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관측 시간은 곧 인력과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티과학이라는 게 전체 천문학에서 보면 0.1%도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블랙홀 연구도 해야 되고 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외계인 찾겠다는데 시간과 인력을 투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관측을 충분히 할 만한 토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그널들이 95% 신뢰수의 도당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2040년을 디데이로 보고 있어요. 2040년을. 그때가 되면 지금 돈이 확보가 됐어요. 2016년에 1,000억 원, 1,200억 원 정도를 어떤 분이 기부하셨어요. 세티과학에. 세티에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한 5년 했죠. 10년 동안 전파 망원경 갖고 열심히 찾아보자. 그게 지금 한창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창 한다는 얘기는 반복 관측이 늘어나서 신뢰도가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시그널 한계에 대해서 95% 신뢰수의 도달할까를 망원경 대수 투입하는 이런 걸 계산해보면 2040년. 그러면 95%의 신뢰가 가는 전파가 나오는 신호 하나를 우리가. 행정들을 찾을 수 있게 되면 하나를 찾게 되면 거기에는 한 번 목숨 걸고 뭘 보내볼 만하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2040년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외계인 청문회가 세 번 열렸어요. 미국 국회에서. 국회에서. 진짜 로스웰에 외계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세티과학자를 불러놓고 선서를 하죠. 다큐멘트 내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걸 막 상원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요. 상원을 듣다가. 그런데 외계인은 언제 만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같은 무식한 질문을 하는군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들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쇼스탁이라고 하는 전파 천문학자이면서 세티과학자이신 그분이 이제 2040년을 언급을 하셨어요. 1969년도에 이제 아플로 11호가 최초에 달 착륙을 하게 되면서 전세계인들의 우주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굉장히 불가치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의외로 쉽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최근에 와서 아시아의 국가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달에다 다시 한 번 창출을 보내겠다. 이런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어떤 관심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중국 우주선이 달의 뒷면 갔었죠. 소위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고 하는 주명한 어떤 음모론의 기지라고 하는 그 뒤에까지 갔었는데 이게 왜 다시 이렇게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아폴로 계획 그다음에 이제 소련은 루나 계획 그래서 이제 체제 경쟁도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판이 났어요. 미국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시들하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승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승부가 결정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경쟁을 할 만한 이제 경제적이나 과학적이나 공학적인 지식이 없는 거죠. 능력이. 그렇게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말에 중국 일본 인도가 아시아 국가들이 뛰어들었어요. 이들 나라들이 어떤 일정한 경제 규모와 어떤 우주 개발이나 탐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고요. 이들도 또 동상이몽이에요. 중국은 여러 가지에서 지금 모든 걸 중국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주 굴기라 그래요. 모든 것들을 중국인이 최고 최초로 하자. 그러니까 중국 뒷면에 괜히 가서 내려놓고 우리 최초다. 그래서 중국은 우주 굴기 중화 사상 고치가 목적이에요. 옛날에 아폴로처럼. 말하자면 이제 우주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걸 통한 어떤 중국의 지금 현재 지구에서의 어떤 영향력의 확대 이런 것들이군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데 정해진 액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 사상 고치시키겠다는데. 이거는 지극히 민족적인 문제고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고 일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주 개발 우주 탐사가 많이 앞서 있는데 일본은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군사대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도 많이 쏘고 싶고. 그거 언젠가는 무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아닌 척해요. 장거리로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들 기술이니까. 기술이 있죠. 거기다가 프루토늄 같은 거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합치면 그냥 원자폭탄 금방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위장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죠. 그거 하면서 과학 발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목적이 되게 뚜렷해요. 그런 거를 가서 강국이 되겠다. 인도는 좀 특이한데요. 인도는 망갈리안이라고 하는 화성탐사선을 한 4년 전쯤인가 보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마분이라고 하는 탐사선이 같이 갔어요. 동시에 이렇게. 그런데 마분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보냈어요. 노동력 착취를 비롯해서 값싼 노동력과 자제상.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걸 하게 되면 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단가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 수혜를 누가 받느냐 하면 이제 앞서가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은 독자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미국 거를 하지 않고 인도에 있는 것 쉽게. 또는 독자적인 어떤 인공기성을 쏘겠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라든가 말리자 이런 나라들이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비용적으로도 충분히 효율성이 나오고. 물론 질은 약간 떨어지죠. 그런데 그 간극이라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는 전적으로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해요. 그렇게 그렇게 세계에 다른 생각을 하는 아시아 국가가 마침 해볼 만한 게 되어서 1990년대 말에 막 각축을 벌이는 거죠. 달이 그렇다면 화성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화성은 실제로 이제 어떤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화성에서 과거에 물이 흘렀던 어떤 흔적들을 발견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화성 쪽은 지금도 계속 탐사선들을 선진국에서도 계속 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화성은 이제 다른 일종의 중간 기착지 그러니까 화성 같은 가기 위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앞으로 한 1세기 이 정도의 목표는 화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성은 달까지 가는 데는 아폴로 11월 3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활동하고 돌아오면 한 일주일짜리 여행이에요. 왕복. 그런데 화성은 지구랑 제일 가까웠을 때 이제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때가 최소 6, 7개월이 걸려요. 아, 6, 7개월. 2년 2개월만인가 한 번씩 이렇게. 네. 2년 2개월마다 갔거니까 그때 발사를 해서 가도 6, 7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도착했다가 너무 멀어지 못 돌아오니까 한 한 달 머물고 돌아오면 500일이 넘어요. 1년이 넘는 2년 다 되는 시간. 그러니까 살아서 갔다 살아서 돌아오려고 그러면 달까지 가는 거야. 이제 어떻게든 그냥 버티고 갔다 오면 되는데. 일주일이면 굶어도 다녀올 수 있는데. 그렇죠. 굶어도 되고 사실은 아폴로 우주인들은 다 기저귀 차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저귀 차고 500일을 버틸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반을 버틸 수 있는 소위 지하 벙커 정도라도 되는 어떤 시설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거죠. 다 갖춰져야 되고 호흡하고 죽지 않아야 되고 돌발 상황 이런 것들 다 고려했기 때문에 미국 나사에서는 지금 2030년대 말에 과학자 6명을 보냈다가 이제 한 달 정도 활동하고 돌아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제 연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생명 유지 장치가 확보가 아직 덜 된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해요. 이거는 조금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스페이스X. 그렇죠. 스페이스X. 이분이 화성에 나도 가겠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든 로켓으로 가겠다. 그건 뭐 실현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도 가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다가 기지를 지어서 3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된 사람을 이주시키고 무료 인터넷 깔아주고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하겠다고 해서 그 설계도 같은 것도 뭐 학교에 가서 발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의 어떤 여기서 살고 있는 만큼의 삶의 질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틀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3천 명 정도면. 그런 생각을 작은 부락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일종의 신흥 재벌이잖아요.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국의 로켓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 어떤 산업자본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 새로운 어떤 정보자본을 축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쓰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 이런 게 아니라 화성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은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화성에 가서 안 오고 정착촌을 만들겠다. 베조스도 그렇고. 사실 그 앞서서는 이제 버진 갤러틱을 만들었던 네. 베조스 회장도 고 3파전이죠. 지금 있었는데. 아쉽네요. 조금만 젊었으면 자원을 해보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하늘을 유난히 많이 쳐다보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도시의 불빛들이 너무 밝아지다 보니 하늘의 별은 다 사라졌고 우린 더 이상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진 않지만 저 머리 위에 떠 있는 광한한 우주가 어쩌면 우리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자 우리의 삶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오늘 이명현 작가님과 함께 지구인의 우주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 여쭤봤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책들과 함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